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 이제 12연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또 이것은 그냥 현학적인 교리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고 또 그 괴로움이 근원적인 괴로움, 어떻게 그 근원적인 괴로움이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바로 12연기입니다. 노병사, 12연기의 마지막 지분이 노병사, 노사라고 부릅니다. 노사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즉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괴로움. 그것을 노사라고 함축해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나는 괴롭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만약에 지금 말기한 판정을 딱 받는다 하면 그래도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일 죽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즉 지금 당장 괴롭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분별해서 오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죠. 노사의 원인이 무엇이냐. 노병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탐구하는 게 12연기라고 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은 태어남에 있죠. 태어나니까 태어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럼 태어남의 원인은 뭐냐. 유다. 업유라고 해서 과거 전생에 업 지은 게 많으니까 어떤 업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이번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그동안은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2연기 전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이리라고 했죠. 부파불교에서 12연기를 해설하는 부파들 중에도 어떤 부파는 3세 양중 인과론이라고 해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 걸쳐서 12연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부파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교학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주로 하곤 하는데 부파불교에서도 찰나연기로 12연기를 설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 12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앞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 불교 교리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함경, 니까야, 초기 불교 경전을 계속 보다 보면 아 정말 지겹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12처 18개 5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면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에서 인식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나면서 수상행이 같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이죠. 그렇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것이다. 그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라는 것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전형적인 설명들이 자주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그런 반복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 12처 18개 교리를 뭐 이렇게 별 재미도 없는 교리를 뭘 이렇게 자주 반복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눈기코 휴문뜻이라는 내 몸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바깥에 눈으로는 색경을 보고 귀로는 성경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입으로는 맛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 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눈기코 휴문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하면서 접촉하면서 이제 괴로움의 단초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8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눈이 대상을 봅니다. 보고 눈이 대상을 보자마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학창시절에 대학 다닐 때 20대 때 아주 파릇파릇하실 때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대학교에 학교에 대학교를 딱 갔더니 학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많고 아주 활기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친구들 많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눈으로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이제 발표가 있어서 어떤 친구가 아주 어떤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도 너무 잘하고 그날 따라 옷도 아주 멋있게 입었고 가만히 보니까 한눈에 반했어요. 그전에도 그 친구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그날 따라 이렇게 너무 멋있어서 한눈에 반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보고 나서 보는 접촉이 일어나고 나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나서 야 저 친구 되게 호감형이네 너무 마음에 드네 이런 마음을 냈어요. 마음을 냈는데 집에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그 친구한테 자꾸 말 걸고 싶고 이런 식으로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애욕이 되어서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딴 친구가 체 가겠다. 내가 먼저 말을 걸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어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하면서 신고의 사법으로 계속 그 친구를 애착하고 집착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내 사랑으로 만들고 싶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말하는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의 지분입니다. 식, 명색, 유, 입이라는 것이 인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딴 날은 딴 때는 그렇게 호감형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날 따라 그 친구가 너무 탁 좋은 인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 김 모식이라는 명색이죠. 저 모양 저 이름을 가진 저 친구가 마음에 드는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즉 내가 내 눈이 저 친구라는 경계를 촉해서 접촉했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했단 말이죠. 그걸 촉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는 순간 접촉, 보았다. 그래서 식, 명색, 유, 입은 명색은 쉽게 말하면 대상 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유, 입은 눈 깊고 혐음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 입은 육 내 입처고 명색은 육 외 입처라고 할 수 있고 식은 육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눈으로 그 친구를 접촉하고 보고 나서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식, 명색, 유, 입, 촉, 수라고 했죠. 눈으로 보는 접촉에 의해서 수,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난 그 친구를 애착, 애욕하고 이걸 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취이라고 합니다. 취, 취착을 느낀다. 그럼 이 취가 일어나고 나서 늘 생각으로 그 친구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아주 예쁜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어하고 몸으로도 가서 손도 잡으려고 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하면서 행위에 옮긴단 말이죠. 이걸 유 라고 합니다. 즉 취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단초가 되는 마음이 행온이죠. 이게 행온을 여기서 유 라고 합니다. 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걸 통해서 이제 비로소 기존에는 생이라는 것이 연기합니다. 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3세 양중 인가에서는 사람이 응행이 하고 태어나는 것을 생이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이 친구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 인생의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촉을 통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애욕이 일어나고 취착이 일어나고 그리고 행위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전면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이 생겨나요. 이런 식으로 생 탄생 없던 내 인생의 사랑이라는 건 없었는데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딱 탄생시킵니다. 누가 탄생시켰나요? 내 마음이 탄생시켰어요. 내 의식이 탄생시켰다. 마하라지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 아빠가 나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를 탄생시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했다고 했지만 본 적 있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실제적으로 내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냥 그렇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탄생한 게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에서 의식에서 그 존재를 탄생시킵니다. 내 인생 전면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탁 탄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생하게 되면 생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노병사, 생노병사 혹은 생주이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요. 꼭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내 인생에 탄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되어서 예를 들면 이어지게 되어서 그 사람과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사랑을 영위합니다. 그게 이제 젊음이죠. 쉽게 말하면 생, 태어나서 사랑하고 젊은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다시 말하면 생주이멸을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너무 행복한 캠퍼스 CC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있다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친구가. 그것도 나랑 절친했던 친구와 바람을 피운단 말이에요. 막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구슬러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별짓을 해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요. 병들고 늙고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게 노병사고 생주이멸이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면 그가 내 인생의 정면으로 태어나서 등장을 했다가 그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던 마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괴로움, 고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겨났다가 그걸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면 또 그걸 또 잊어버리죠. 그 괴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서는 그 한 사람을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생로병사가 매 순간 등장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주로 이제 집착하는 대상이 남자들은 이제 자동차에 한 번씩 꽂힌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막 집착한다고 그러고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막 가방, 백 가방에 이제 꽂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맨날 꽂혀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너무 멋있는 가방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좋다라는 인식을 일으키고 그 명색을 내가 보고서 보는 접촉을 통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야 나도 저걸 갖고 싶다. 그럼 애욕하겠죠. 그 차를 갖고 싶고 가방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가 애욕까지만 있으면 이걸 내가 사야지라는 생각까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취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저 차를 사야 되겠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저 가방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동을 하고 그 차를 검색하고 그 가방을 검색하고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겠죠. 그게 유우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 그 차나 가방을 샀다. 그게 이제 생입니다. 내 인생에 그 차나 그 가방을 비로소 탄생시켰죠. 탄생시키고 나면 행복만 할 것 같은데 행복만 하지 않습니다. 그 차든 가방이든 그걸 내 인생에 딱 탄생시켜놓으면 생노병사, 생주이멸에 태어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머물렀다가 병 걸리고 쉽게 말해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 병 걸리는 거죠. 노병사죠. 그래서 결국 폐차를 시키는 일까지 생긴다. 그렇게 탄생을 시켜서 이 가방을 탁 내고 다니면서 아주 막 든든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왠지 모르게 내가 잘난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들이 이 차에서 딱 내리는 모습을 보면 와 멋있어 보인다고 하거나 나를 달리 보는 것도 같고 이래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뭐든지 탄생하고 나면 애기가 탄생하면 처음에는 행복하게 키우지만 그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비싼 게 준 가방을 잠깐 슈퍼 나갔다 온 사이에 애기가 칼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걸 버벅뻅 긁어놨다. 그게 이제 병이 찾아온 거죠. 노병사 할 때 갑자기 충격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그냥 버렸다 하면 그것이 종말이 사,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정신적으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의 전면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어느 걸 갖고 싶어 아니면 어떤 거를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어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의도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걸 보거나 듣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듣거나 야 누가 어디에 무슨 주식 투자를 하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소리를 듣고 귀로 그 소리를 들은 걸 촉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아 그걸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애욕하고 그걸 취하려고 그 주식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걸 막 사는 행위를 해가지고 유를 통해 그 주식을 탄생시키고 나면 그게 이제 제가 주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 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서 그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 그거를 쳐다보면서 울고 웃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주식을 실제 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은 잘 안 된답니다. 실제 성공하는 사람은 10% 20% 정도래요. 그리고 잘한다는 사람도 결국 한 5년 10년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딱 살펴보니까 결국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손해받거나 조금 덕받거나 그렇게 에너지 투입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고 웃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생로병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막 박진감 넘치는 생로병사가 내 인생에 그 주식 하나 애착을 가지고 집착해서 탄생시킨 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울고 웃는 일을 생기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탄생합니다. 어떻게 단추가 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사건이 시작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의 감촉 자동차 비싼 거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1억 넘는 자동차를 사려는 이유가 뭘까요? 탑승감이 좋다더라. 내지는 침대를 비싼 거 사고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불, 옷 이런 것도 좋은 거 사고 하는 것도 어떤 몸의 감촉, 탑승감 그것 때문에 돈을 수억을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등장하는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눈깃고 최초의 눈깃고 효몸 뜻이 색성형 미촉법을 접촉하면서 접촉해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옛날에는 별로 안 좋게 느꼈는데 갑자기 그게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은 괴로울 것들을 우리는 매 순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점은 뭐냐 하면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좋은 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걸 안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게 애착이 되고 집착이 돼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집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애착을 안 느껴요. 예를 들어 가방 백을 좋아하신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저한테 그 백을 보여준다고 한들 거기 제가 애착이나 집착을 느껴서 가져되겠다는 마음을 갖겠어요? 안 갖겠죠, 당연히. 이런 비유를 든 것은 뭐냐 하면 우린 누구나 눈깃고 효몸 뜻으로 색성형 미촉법을 접촉합니다. 접촉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애욕과 추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애욕과 추착이 안 되어서 생노병사가 안 일어나요. 누군가에게는 생노병사가 일어나고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바로 12연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지분인 무명과 행위입니다. 즉, 무명,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지어왔던 모든 행위, 경험들 경험과 행위 속에서 업을 짓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업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요. 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음악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취해왔던 그 취착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수, 애, 취, 유, 생까지 촥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봐도 왜 저걸 애착하지? 왜 저걸 갖고 싶어하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업, 과거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가져왔던 무수히 쌓아놓은 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기억들이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 좀 느끼하게 생긴 사람을 사귀다가 찾았다. 그러면 좀 느끼하게 생긴 사람을 싫어하는 이런 관념이 생기겠죠. 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느끼하게 생겨서 옛날 그 사람 생각나서 난 이런 사람은 싫어.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남아있는 거예요. 업장, 업이 장애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죠. 과거에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럼 죄를 짓거나 잘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들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느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사실은 없죠. 때때로 10년, 20년 전에 많이 아파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프면 어쩌지? 또 그 병이 재발하면 어쩌지? 자꾸 병원을 가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다 나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은 이미 지나가서 허상이거든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취해서 나라고 취해왔던 거예요. 나라고 집착해왔던 거예요. 그 업장을 나라고 취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수히 많은 괴로움을 탄생시키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다양한 경험들 경험에서 의식이 생겨요. 그 경험을 통해 삶은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건 좋은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이런 행동은 더 해야 되고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 그렇게 업식을 취해서 나라고 취하는 마음 업식이 바로 오원에서 색수상 행식 행과 식이 바로 업식입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주요한 어떤 업식을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 그게 바로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무명에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제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한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나고 행 때문에 식이 일어나서 그 행과 업식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보자마자 애착과 집착과 삶의 모든 것들을 탄생시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마다 자기 세상이 연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내 눈앞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세상이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본래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딴 사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것 같지만 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로지 나밖에 살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은 나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식대로 생각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의 견해를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는 이것이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바라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죠.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화를 낸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갖추어 놓은 그 사람이 창조해 놓은 자기 세계 속에 자기 의식의 세계 자기 업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무수히 많은 생로병사 시킨 다양한 것들을 자기 인생에 쫙 포진시키면서 그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2가지 지분이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험한 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지분 중에 하나를 소멸시키면 그 다음 지분이 연이어서 소멸돼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노병사, 생로병사가 멸합니다. 근데 무명이 멸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기비 멸하고 그래서 결국 노병사가 멸한다. 12연기의 모든 지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멸하게 되었을 때 다른 것도 함께 연이어 멸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명을 멸하면 무명을 멸해야 된다. 즉 무명은 어리석음이거든요. 지혜를 밝은 광명, 등불에 비유합니다. 어리석음을 어둠에 비유하죠. 그래서 이 무명, 밝은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게 불교에 그렇게 많은 모든 경전에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반야 지혜,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한다. 절에 오면 등을 달고 인등을 켜고 하는 것도 이 무명을 타파해서 결국 노병사를 없애겠다라는 어떤 이런 상징으로써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전통이죠. 이런 방식으로 12연기를 닦아가는 다양한 길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만 등득하면 반야 지혜를 등득하면 괴로움은 소멸된다. 스님들의 설법을 들어보면 스님들마다 전부 다 이게 최고의 진리다. 이게 불교 핵심이다. 다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핵심이라 그래요. 그게 12연기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명만 멸해도 노병사가 멸하고 행위 멸해도 노병사가 멸하고 어느 지분을 멸해도 노병사가 멸해요. 그러니 어느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2연기에서 각각의 지분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이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수행법, 명상방법,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들이 이 12연기에서 탄생된단 말이죠. 무명 행온이라고 했는데 행온이 행업이라고 그랬어요. 행업,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끊임없이 업을 잘 닦아야 한다.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행해야 한다라는 방편의 말도 하고 이 행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방편이죠. 어디까지나 유의 조작하는 행을 좋은 행을 닦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위 행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유의 조작하는 것을 통해서는 근원에 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좋거나 나쁜 것을 둘로 나눠놓고 좋은 것은 더 취하려는 행위, 싫은 것은 버리려는 행위가 되잖아요. 불교의 목적은 좋은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양변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양변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과도하게 유의 조작해서 취하지 않는 마음, 즉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의 없이 하는 마음이 진정한 법이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무위법.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업을 짓고 행위를 해라.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를 하십시오 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이게 이제 무위행이고요. 행업을 우리가 닦아갈 수 있는 어떤 수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무위를 닦아갈 수 있다면, 무위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 또 불교의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불교의 핵심,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어디도 머물지 않는 것, 그리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행위해라. 괜찮다. 그게 불교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행위라는 지분을 소멸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식이죠. 식은 분별심을 얘기해요. 분별의식. 이 분별심을 조복받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분별심은 좋다 나쁘다라는 둘로 나누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분별이니까 그것만 하지 않아도 곧장 열반이다, 곧장 해탈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식의 지분을 소멸하면 연이어 생로병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행운과 식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행운과 식운을 합쳐서 업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업식에 따라서 업식을 실제라고 집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마음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지분, 18개가 화합해서 즉 식, 명색, 유기비 화합해서 촉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이 18개가 화합할 때 즉 식, 명색, 유기비 촉해서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죠. 느낌과 애욕과 집착이 일어나는 단초가 바로 업식 때문에 그렇다. 행과 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행식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이 느낌의 지점에서 느낌을 좋거나 나쁜 느낌으로 몰아가지 않고 여기서 지분을 소멸하는 방법이 수념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사념처 수행에서 수념처 수행이다. 그리고 수념처뿐 아니라 념처 수행을 할 때 삿띠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항상 접촉점을 관찰해라, 알아차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촉의 부분에서 느낌 이후까지 연이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명상 수행 방법인 것이죠. 눈으로 볼 때 보자마자 해석하는데 보는 접촉점에서 보자마자 해석하는 그것을 살펴라. 그래서 회광반조해라. 항상 보자마자 해석해서 해석을 쫓아가는 것만 밖을 향해 해왔는데 보자마자 바깥을 향해 쫓아가지 않고 돌이켜서 보는 놈을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명상 수행법들이 바로 이 12연기의 이 지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식, 명색, 육입 명색이라는 바깥 대상 명색에 끄달려가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름과 모양에 끌려가지 마라. 또 육경이라는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말라는 명상법이 있죠. 또 육근을 관찰해라. 육근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을 통해서 육적이라는 도적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수행 방법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수행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념처,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법 다음에 불교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초기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애욕을 조복시켜야 한다. 수행자에겐 애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애욕은 아주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애욕을 아름답게 칠해놓은 단청 똥덩이를 입힌 것 같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애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칼 위에 맛있는 꿀이 있으면 그걸 혀로 핥으면 먹고 싶지만 혀로 핥으면 피가 나는 것처럼 혀가 잘리는 것처럼 애욕은 마치 칼끝 위에 있는 그런 잼과도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인은 마땅히 보는 대상의 애욕하고 집착하지 말고 들리는 대상 소리 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더 좋은 칭찬 듣고 싶고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슴처럼 사자처럼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눈 깊고 혐음듯이 색성형 미촉법을 접촉할 때 느낌에서 애욕으로 가지 않게 해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다음에 취착, 집착, 무집착, 무소득, 무소유 이런 말은 단골 메뉴죠. 불교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성제의 집성제는 곧 집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딱 눈앞에 집착이라는 모습으로서 딱 등장해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업을 짓고 괴로움을 탄생시킨단 말이죠. 괴로움 탄생이 가장 직접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애욕과 집착이기 때문에 경전의 어느 구절에서는 집성제는 곧 애욕과 집착이다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무명과 집착이다 혹은 무명과 애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애욕과 집착이 생겨나고 그런 다음에 그 집착을 내 걸로 만들려고 또 업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업유를 일으킨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고 업을 짓더라도 유의행이 아닌 무의행으로서 짓는 바 없이 짓게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업을 지으면 업을 짓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과보를 받게 된다.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천상세계에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이 욕유, 색유, 무색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어떤 유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거에 따라서 태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이렇게 말한 18개가 접촉을 해서 식, 명생, 유기, 촉, 수가 접촉을 해서 결국 그것을 탄생시킨다. 그래서요. 모든 내가 만들어낸 모든 괴로움이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탄생이고 그것이 생겨났다가 그걸 즐기다가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기다가 그게 사라진 것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 그걸 생로병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당연히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다 보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게 그게 탄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로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있나요? 기절했을 때 내가 있나요? 그때는 내가 없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내가 있습니까? 내가 없어요. 잠에서 눈을 딱 떴을 때 갑자기 나와 세계가 동시에 창조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와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망상, 세계라는 망상을 일시에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꿈처럼 꿈을 꿀 때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꿀 때 꿈 속에서 내가 막 창조주가 돼가지고 태양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나하나 창조해 가면서 꿈의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꿈이 꺼졌는데 갑자기 꿈이라는 세계가 순간 탁 나타나 버리잖아요. 꿈 전체가 그 꿈의 세계 전체가 내 의식이 만든 험앙한 험앙한 망상이잖아요. 꿈의 세계가 내가 아니라 꿈 속에 있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를 펼쳐내는 의식이 나잖아요. 그 꿈의 세계 허공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삶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우리는 꿈의 세계가 일시에 창조되는 것처럼 내 나이만큼 옛날에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한 생각 일어날 때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한 생각 이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한 생각을 믿고 집착했을 때 그때 나라는 험앙한 오온이 탄생되고 또 내가 탄생되면 연기법에 따라서 내가 탄생되니까 당연히 나와 상대되는 다른 것들이 또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세상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탄생되는 거예요. 험앙한 망상이 일어날 때 꿈 속에서 눈을 탁 띌 때 바로 내가 탄생되고 세계가 탄생되죠. 죽고 나면 나만 죽으면 억울하다. 부모님,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벌어놓은 돈, 이 우주 전부 다 남아있고 나 혼자만 죽을 텐데 억울하다.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나 혼자 죽는 일이 없어요. 내가 만든 나라는 허상과 내가 만든 세계라는 허상이 크게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일상적으로 연안한 일이에요. 생각이 없이 고유 있을 때 내가 어디 있고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생도 없고 노병사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매 순간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사실은 한 생각 망상을 일으켰을 때 그 분별을 쫓아갈 때 12연기라는 12가지 분별을 딱 일으킬 때 그때 괴로움이 노병사라는 괴로움, 사고 팔고라는 괴로움이 순식간에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부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늘 그 보이는 대상 내가 만든 이 분별로 만들어 놓은 12가지 지분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보이는 것들 분별화된 것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늘 세상을 보고 있지만 거울을 우리가 볼 때 거울의 안에 드러난 모든 모양을 보잖아요. 그런데 문득 거울 안에 있는 모양만 보고 살다가 문득 이 거울 자체 이 모든 걸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울 자체를 딱 돌이킨단 말이죠. 돌이키는 거란 말이죠. 돌이키는 것. 그랬을 때가 곧장화로 법을 깨닫는 것이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12연기가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 허망한 생로병사의 세계 허망한 나라는 망상 세계라는 망상 괴로움이라는 망상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망상 그걸 매 순간 내가 창조하고 있어요. 조물주가 창조했다고요? 조물주가 내 의식이 조물주예요. 내가 매 순간 여기서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지 뭐 몇 억검 년 전에 조물주가 창조했을 거야 그거 다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 쫓아가도 탄생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없어요. 이처럼 12연기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보면 왜 우리가 이런 허망한 망상의 세계를 실제라고 믿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나다 너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왜 진실이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라고 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어떻게 허망하게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내 인생과 맞춰본다면 내 인생에서 등장하는 모든 괴로움이 이 12연기를 통해 허망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